미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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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기럭지 막내즈입니다 일단 오늘 이 세 분이 유닛으로 나와주셨잖아요 그래서 리더를 한번 뽑아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리더를 시켜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어? 누구예요? 눈을 피하는데 누구지? 눈을 피하는데 누구지? 막내 온 탑이라고들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쬐씨가 오늘 이 질문에는 이 멤버가 대답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답을 해도 되고 자 본인이 대답하고 싶은데 아 그냥 이 친구한테 시켜볼까 하고 멤버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완전 리더 긴장되네 긴장된다 오늘 지겹지만 한 번 더 해줄 수 있을까요? 우리는 안 지겨워서 친구로 만나느라 샤샤샤 아 이 마이크 너 눈치 없이 비켰어야지 이 마이크가 너무 얼굴 가리고 있었어요 자 혹시 리더님 혹시 하고 싶은 생각 있으세요? 샤샤샤 어 어 어 미나 언니 버전을 하고 싶습니다 어 리더님 자꾸 좋아 좋아 리더로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미나씨 가시죠 네 친구로 만나느라 샤샤샤 이야 좋았다 나 웬 공개 메시지만 읽고 확인 I can stop me 나 자신조차 나를 멈출 수 없게 하는 것들에 대한 트와이스의 솔직 담백한 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이 본인 이름을 외쳐주시면 되고요 네 조금이라도 해당된다 싶으면 우리 리더 찌위씨가 네 오늘 유닛의 리더잖아요 네 바로 지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웃음이 터지면 멈출 수 없어 하나 둘 셋 사나 아 어 지금 사나씨 밖에 없는 거예요? 리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사나님 좋아요 리더해주세요 자 그러면 또 바로 다음 두 번째 멤버 아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 나는 인간의 본능이지 식탐을 멈출 수가 없어 하나 둘 셋 어 어 어 자 리더님 이때 지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민... 민아 언니 아 뭐야 아 리더님이 지목입니다 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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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민아씨가 리더님한테 복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파이브 미니티 레이텔 자 그러면 음성 편지를 한번 남겨볼까 하는데 자 어떤 과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눈물이 차올라서 안될 것 같다 그러면은 오른손 번쩍 들고 그리고 패스라고 패스 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누구부터 가실까요? 리더님 누구부터 할까요? 어 일단 저부터 할까요? 아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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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더의 희생장님 계속 눈이 마주죠 어 바바마마 어 여러분 아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워요 그리고 음 음 제가 사랑해요 안녕 안녕 자 K8010님이요 오늘 토크 리더 쯔위 덕분에 민아가 말 많이 했다 쯔위 리더 해본 소감 궁금하구요 리더 쯔위 너무 멋졌고 민아 너무너무 잘했고 산아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리더 어떠셨어요? 제 제 저랑 저 제가 말이 맞는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편하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토크 리더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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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